공 못 쳐. 다음 주는 그렇고 2주 후에 한번 가자고. 왔어? 괜찮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빨리 끌어올르고 빨리 식잖아. 어, 본부장. 기분 전환도 할 겸 해외로 한번 나가든가. 그래, 그래. 스케줄은 전 국장이 잡아. 응? 응. 수고 많았지? 아닙니다. 이리 와. 나하고 술이나 안잔해. 세게 한방 맞고 진작에 끝낼걸. 그동안 괜히 마음고생만 심했어. 걱정하지 마. 여론도 긍정적이라면서. 네. 내가 늘 말하지만은 사람은 자고로 솔직해야 돼. 응? 사실 거물 정치인이나 재개인사나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해놓고도 나처럼 양심 선언하는 인간 봤어? 들키면은 그냥 조용히 숨어들었다가 나중에 이 슬그머니 다 컴백하잖아.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솔직해? 아버지까지 나서서 기자회견할 일도 아니지 뭐. 누구나 실수는 해. 단순한 사고였고. 아버님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받은 상처는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 없고요. 뭐 하자는 거야 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앉아. 거기 서. 너 내 말 안 들려. 인정하세요 사장님. 당장 거기 서. 저 자식이긴 돼. 회장님 서재에 계세요. 참으세요. 고고한 척 해봐야 다 똑같아. 네가 누구 덕분에 지검장 아들이 됐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딸이건 사이건 하나같이. 베리야. 아버지. 아버지. 저 자식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지 않으러. 왜 맨날 다 한꺼만 그려요. 나도 한꺼만 그렸어요. 이미 풍속 지어든 지난 사고였는데. 어떻게. 사람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 어떡해. 애비 얘기 마음에 둘 거 없어. 말은 저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많아. 오무장이 이해해.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어. 죽어버릴 거야. 놔. 놔. 용서 못해. 놔.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오오오오 저라고 죽고 와서 그런 역할을 맡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연식 지검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